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시상식과 함께하는 K-POP 가요 베스트 100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배우 겸 가수로 활동 중인 연두홍입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가요 부문 우수상 나만복 가수님 그대로 모십니다 2018년 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K-POP 가요 베스트 100 성인가요 우수상 나만복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예술협회장 대독 축하의 박수 함께해 주세요 꽃다발 받으시고요 사진 촬영할게요 작사에서 작곡까지 다양하게 음악도 만드시고 좋은 노래 불러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멋쟁이 미남 가수죠? 가요계 중년 신사 성인입니다 나만복 가수님이 부릅니다 멋지게 살자 음악 스타트 멋지게 살았습니다 어서오세요 메모 트로팡스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복입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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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nei 이 나 여기까지 왔다 거친 비바람을 거치면서 동주목을 끊지고 쓰러진다 해도 웃고기처럼 툭툭 털고 있다 동주목을 끊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소리쳐 굴러본다 돈도 빼도 없지만 기죽을 꾸덕다 겁나게 흐라차차 신나게 흐라차차 멋지게 살자 만지게 흐라차차 원지 안경에 상대게 흐라차차 멋지게 흐라차차 멋지게 빛뜸입니다 나 여기까지 왔다 또 넘어질 또 넘어질 또 비틀비틀 나 여기까지 왔다 거친 비바람에 치면서 두 주먹을 뿜지고 쓰러진다 해도 화똑이처럼 툭툭 털을 올리더라 두 주먹을 뿜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소리쳐 불러본다 돈도 배도 없지만 기죽을 끄덕다 혼나게 위라차차 신나게 위라차차 멋지게 서있자 혼나게 위라차차 신나게 위라차차 멋지게 서있어 혼나게 위라차차 혼나게 위라차차 혼나게 위라차차 혼나게 위라차차